전세계에서 함께 예배하는 중국의 이름으로 나누어집니다. 다같이 중국의 이름으로 나가겠습니다. 다같이 중국의 이름으로 나가겠습니다. 다같이 중국의 이름으로 나가겠습니다. 다같이 중국의 이름으로 나가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의 마음은 행복합니다. 오늘도 죄산받은 몸으로 그 끝이 내 감사드리는 삶의 제자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정성을 모아 경배하오니 성사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들의 삶의 질과 힘을 도와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신이 영구와 진리로 예배하신 말씀 따라 예배하려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소서 아멘 성사비 하나님의 영향을 받으신 heps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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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사비 하나님의 영향을 받으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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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영광 따라 걸음걸이 타고나 아멘 고자의 신수들이 세상을 축하하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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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노릇물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라지시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에 대해 살게 하시는 사람을 구인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이다. 하나님의 방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오. 우리가 주의 나를 예비하신 뒤에 그들에게 복식을 주신 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복식으로 덮였으네. 그들이 다 주의에 외치고 우리의 하나이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부탁드립니다. 사도신경은 새로 번역된 사도신경을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나는 천주가 신은 바로가 되어야 하니 천주의 장교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들이 대가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경으로 유태되어 공정으로 나를 선하시고 본교 우리나들에게 군안을 받아 십자가의 도박을 더 주시고 장사 된 지 4월 만에 주소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쟁하신 사고 있지 하나님 교대하느라 되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시신하며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폐회와 성도의 부재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고안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과 288시간에 상송하시기 위해 기도자로 나를 기도해 주십니다. 아멘 찬송과 288시간에 상송하시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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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나의 찬송일체 나 사는 복만 그리 없이 우리 찬송하네 주와 그리스도 모여도 마음의 운명이 잦라다니 주와 그리스도 모여도 주와 그리스도 모여도 이 오신아의 반증이오 이 오신아의 찬송일체 나 사는 복만 그리 없이 주와 그리스도 모여도 주와 그리스도 모여도 다 불구하고 왜 이빨아가 그리스도 모여도 하느님 나 사는 복만 그리스도 모여도 고맙습니다. 이 오신데 Inflation